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주일이자 또 새생명초청주일로 46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이 디데이를 놓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캠프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초청하시고 그런 가운데 어제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또 우리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장단계 결석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각 기간마다 부서마다 진행되었던 우리 11월 한 주 동안 진행되었던 이 새생명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 초청된 새가족들이 또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단 발견하고 또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린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소원은 바로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그 단어에 대한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런 영적인 본질을 놓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알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또 비단 예수를 믿는 기독신자라 하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내 뜻을 구하는 종교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거스르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오히려 빛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오히려 이 현장은 죽어버리고 기독신자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과 함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구원을 받는 거로 끝나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반드시 진행하실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이런 시대적인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감사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삶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초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탄절이 구원받은 어떤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의 기쁨이라면 초수감사절은 구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제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어제도 서론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지성으로 불려지는 이여령 박사 그가 무슬론자에서 70이라는 나이가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메랑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계속해서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한 나의 답으로 이 답을 얻으시고 감사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10회 전에 나와있지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리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습니다. 초대 목사인 거죠. 이 빌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그들과 사실은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영적인 지도자 같은 사도바울과 함께 대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도태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어서라는 건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부신자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빌리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내라 너희가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뜻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떠난 절대 무능 절대 불가능 상태에 있는 인간인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이루신 이 복음의 업적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된 인간인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이 성경구절을 잘못 이해한 각종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싸구려 구원으로 그리고 행위 구원으로 잘못된 구원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이 구원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스 2장 8구절을 말씀해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로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절대 무능 속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은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아우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시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많은 기독신자들이 익숙치 않은 그런 표현으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날마다 이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날마다 이제 성숙해 나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삶,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가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미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측면이 이 성화의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아직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생활 속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적인 축복 이 권세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제 보관만 하지 말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새 옷을 이제 선물 받았기 때문에 죄의 헌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로얄의 왕의 신분의 복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차고에만 넣어둔다면 재산은 되겠지만 어떤 생활의 편리함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 차로서의 효능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집을 선물 받았으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차로 구원은 보관용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그 용도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사회적으로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많은 기독신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므로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필요하게 되어지고 정말 욕을 먹고 계독교가 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세 가족에게 영접을 목숨 초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가 된 거다.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해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는 삶은 매 순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연속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삶은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멈추지 말고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증거들을 사실적으로 실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라톤이라는 경기에서 이미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출발점에서 선수들이 출발해서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계속 뛰어가야 하듯이 구원의 마라톤 경기에서 이미 출발했고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 그 목표를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구원이 값없지는 않습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값비싼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의 기스를 내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적인 마라톤 선수처럼 이 믿음을 사수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적인 축복 세 가지 또 권세적인 축복 네 가지 하나님 자료의 일곱 가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이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니로서 구원을 이루며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영적 싸움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육을 쳐서 복종해 나가는 삶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참된 가치를 누르며 구원을 이뤄나가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입니다. 오늘 13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치고 존경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도 두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임의로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놓고 행하게 하신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강제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인격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주권적으로 또 개입을 하시나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참고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13절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행하는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자유의지 속에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죄를 미워하고 선한 것을 도모하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같이 영증이 세트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배가 없이 하라. 이미 빌리포서 2장 말씀 전에 빌리포서 1장 27절에도 또 빌리포서 2장 초반절에 2장 2, 3절에도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불신천장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고 그를 말미암아 불신자들의 모든 인생과 가치관들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졌다는 것 자체는 등뼈가 비정상적으로 굽어있는 상태를 원어적인 의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척추가 굽으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출발한 것처럼 거스르다라는 단어 자체가 심하게 꼬이고 뒤틀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불신현장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처럼 정말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기 수양을 하는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다면 이제는 그 현장에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빛을 들고 이제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다시 역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창세기 3장은 이 현장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빛보다는 어둠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흠이 없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흠이 없다라는 이 원어적은 의미가 뭐면 뿔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뿔이 없다. 여러분 동물에게 있어서 이 뿔은 무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방어하고 공격하고 위협적으로 싸울 때 바로 이 뿔을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의 표현도 뿔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정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왕적 권세를 갖고 왕가의 자녀로서 거기에 합당한 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마태봉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영정문제시대고 정신질환시대고 재앙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로 가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상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모든 이 우상 종교들은 하나가 되어지면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분열이 되어지고 빛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8장 16절 17절 말씀에 진리의 등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이 등불을 놔야 하듯이 세상에 널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바로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또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자에게마다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 캠프요 우리의 인생 캠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리포서 2장 16절 말씀은 2012년도 우리에게 주셨던 원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길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극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것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밝힌다라는 것은 두 가지 동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꽉 붙잡는 행위와 또 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을 실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해야 되냐 먼저 내가 받은 말씀 없이 어떻게 내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먼저 나의 내마의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이미 걸어다니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점검해보시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결산의 시간표 속에 내가 가열하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새 날을 주신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해의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을 밝히셔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보시는 것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냐 누가 이 말씀의 햇보를 들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왕적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 말씀처럼 이제는 신분적 권세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있는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 교회 현장 또 학업과 생업 현장뿐만 아니라 나라는 어찌 보면 가장 부신앙의 체질이고 부신앙의 이 불모진 현장 속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런 빛의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남탓을 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아낸다. 그런데 인류 인생은 어떻게 한다? 감사한다. 자 그래서 이 글과 좀 유사한 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삼류 인생은 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류 인생은 입술을 깨문다고 합니다. 참는 거겠죠. 그런데 인류 인생은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이 또 성공의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강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러한 인류 인생을 살았구나. 왜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이를 깨물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4대전 16장에 사실 빌리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신이 됐던 빌리뽀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갇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성하고 감사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정말 빌리뽀 간수가 돌아오는 빌리뽀 보그마의 초석이 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또 이 간수와 그 가정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로마 감옥에 또 갇혀 있으면서 그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구절이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조라해서 일하시고 그 감사의 하나님이 최고로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그리스도의 날, 그 제림의 날에 여러분 상급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부시자가 받는 영령한 지옥 형벌, 영벌의 심판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벌의 심판은 있습니다. 상급의 심판이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냐? 얼마나 너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이 있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것이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 이 부분을 점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할 것이 많은 풍성한 축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나를 이끌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전도자의 삶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